천년 묵은 뱀이 산다는 곳에 한번 와봤는데 뱀은 안 보이고 거대한 동굴만 있어 경도야 그런데 이 동굴 너무 크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뱀은 엄청 작다고 천년이나 살았으니까 엄청 클지도 몰라 한번 동굴 안에 들어가 보자 아니 민트야 그런데 여기 결계가 쳐있나 봐 동굴로 안 들어가져 아 뭐야 이거 에이 뱀 구경하러 산까지 왔는데 헛고생이었어 집에 가자 알겠어 가자 여기 다시 언제 내려간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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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갑자기 왜 빨라졌지 아니 뭐야 저기 동굴 안에 거대한 뱀이 있었나 봐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가니까 바로 잡아먹었어 아니 뱀이 왜 이렇게 커? 그리고 달리기 속도가 엄청 빨라졌는데 이거 도망치는 게임 같은데? 도망치는 게임? 자 도망쳐보자 가자 나 먼저 도망쳐 나 먼저 도망쳐 나 먼저 도망쳐 아 뭐야 격두야 도망쳐 거대한 뱀이 나타났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갈 수가 없어 도망쳐 여기 뭐야? 첫 연목은 뱀이 함정도 준비했나 봐 아니 여기 올라올 때는 저런 게 없었는데 어떡하지? 응 다시 가볼까? 격두야 잠깐만 너 여기 뭐 있는데 뭐야 이거 나 먼저 도망가야지 아니 저기요 저거 먼저 가게 해주셔야죠 같이 가 같이 가자 나 뱀 무서워 첫 연목은 뱀님 살려주세요 격두야 여기 함정을 조심해 여기 나무를 밟고 점프해 여기 나무가 있었구나 근데 뱀이 엄청 빠른데 진짜 너무 빨라 잠깐이라도 뒤돌면 안 돼요 안 돼 같이 가 같이 가 경두야 우리 장난하면 안 되겠어 한번 제대로 가볼까? 격두야 난 집에 갈래 안녕 그쪽은 집이 아니야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자 준비됐지? 어 준비됐어 가자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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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못 돌아보겠어 뱀이 있겠지? 뒤돌아보니까 너무 무섭다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안 돼 그럼 뱀에게 잡아먹혀 돌에 부딪히면 안 돼요 나무도 한번에 점프해 오 왠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뱀보다 우리가 살짝 빠른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뱀이 너무 빨라 말도 안 돼 뭐야 뱀이 이렇게나 빨랐다고? 첫 년 묵은 뱀이라서 그런지 속도가 보통이 아니군 달리기 연습만 했나 봐요 평소에 이쪽으로 와 뱀 어디 가지? 다행이야 여기가 체크 포인트인가 봐 여기 상어가 있어요 뱀님 뭐라구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뭐 뭐라구요? 아니 뱀을 피해서 왔더니 거대한 피라미드가? 갑자기 피라미드? 여기 바다에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전 수영할 수 있지만 격도는 못 하잖아요 빡 빡 수영되네 아니 거대한 피라미드는 뭐야? 저기서 설마 뱀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뱀은 아까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일단 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보자 더워 너무 덥긴 덥다 여기까지 온 김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서 보물을 빼와야지 좋은 생각이야 그걸로 로봅스를 충전하는 거야 여기 입구가 있다 엄청 큰데? 그런데 민띠야 이거 뭐야? 뭔데? 여기 아니 이거 설마 아니 해골? 아니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쪽에도 설마 보물을 노리고 왔다가 다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 우리도 설마 이렇게? 좋은 생각 있어 격도야 먼저 들어가 보는 거야 무슨 소리야 같이 들어가자 여기 체크포인트가 있어 이걸 밟아 여기 체크포인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뱀은 안 나올 거 같은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보물을 찾아보자 보물? 준비되면 하나 둘 셋 하고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아차 아 내려간다 아니 도대체 피라미드 안에 이렇게 지하 공간이 있다고? 오~~ 짜아!브! 어? 짜아프가 대단한데? 또 용기가 있어 이거 뭐야? 저기요 이거 설마 아까 그 뱀이 지나간 그런 공간은 아니겠지?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설마 알겠어. 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 아니 여기 함정이 있다 돌이 굴러다녀 어 조심해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용암에 빠졌어요 여기 조심해요 바로 밑에 용암이에요 살짝 점프해줘야돼요 같이가 같이가 이 돌을 피해서 어떻게 가는거지 어 잠깐 저 돌은 너무 빠른데 어떻게 간다 일단 가보자 어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인다 돌이 오기전에 여기를 밟고 이렇게 점프하는거같애 아 피하고 점프하고 이러는거같은데 이렇게 점프 오 이 돌은 엄청 빨라 어 뭐야 아차차차 여기도 한번 자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뱀 입에서 돌이 나오는거였잖아 뭐야 뱀 입이잖아 빨리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돼 아 잡아먹히는 기분이야 어 기다리세요 알겠어요 여기 체크포인트가 있거든요 천천히 오세요 어 다왔다 다왔다 여기 피라미드에 설마 주인은 뱀은 아니겠지 뱀? 여기 열어 아차 오 아 뭐야 격투야 도망쳐 여기 피라미드에 주인은 뱀이었나봐 어 다시가자 바로 내려가자마자 가야돼 격투야 준비 짐 오브 이쪽이야 이쪽이지 아아 달려 달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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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뭐야 한정도 있네 으아 뱀 너무 무서워 삔크야 어디야 잘 오고있어? 어 잘 오고있어 여기 해골도 엄청 많아 여기 누군가가 들어왔나봐 잠깐 여기 조심해야돼 이것도 뭐야 아아 아아 뱀이 너무 빨라 빨리빨리 으아 함정이 너무 많아 아아 여기까지 오면 돼 어 다왔다 여기까지 못 오지롱 우와 배가 엄청 크네 아니 보물을 훔쳐가지 못하게 막는건가 저 집에 갈래요 집으로 갈려면 일단 탈출해야돼요 괜히 피라미드에 보물을 얻으려고 들어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 아차 아차 아니 이거 함정이 딱 봐도 보통이 아니게 보이는데 여기 아래 가면 안될거 같은데요 아아 여기 여기 아래 빠지는 순간 안돼 우리 서로 밀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돼요 여기 빠지는 순간 바로 꼬치구이 되는거에요 꼬치구이 상어 꼬치구이 네에에 어어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밑에 보지마 밑에 보면 안되겠어 뱀보다 함정이 더 무서운 곳이야 여기는 또 뭐야 용암 함정 이런거는 뭐 우리에겐 쉽지 여기서 뱀 나타나는거 아니에요? 잠깐 격두야 이거 빨리 가야돼 이거 지금 어 잠깐만 벽이 좁아지고 있어 길이 뭐야 뭐야 어 벽이 좁아진다 어 어 잠깐만요 같이 가요 야아 격두야 빨리 아아 아아아 bin 나 왔다 다시 가고 있어 빨리 아 무서워 이거 쉬운게 아니었어 격동이 저쪽에 보인다 오오오오옥 같이 가 같이 가 나 먼저 갈래 체크포인트 밟아 밟아 어? 잠깐만요 음... 여기도 외집 뱀이 나타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타나겠지 어 여기 뱀동굴이다 어 이거 뭐야? 설마 이거를... 어? 보물? 뭐야? 아! 보물 안 건드렸는데 격도가 건드렸어 아 잠깐만 안돼요 격도야 뱀을... 저기요 원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런 거 보물 함부로 건드리면 함정이 발동된다고요 그거 몰라요? 근데 이거 빤짝거리는 거 보세요 엄청 비싸보이는데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아 이 보물은 내 거야 이거 팔아가지고 로벅스를 그렇게 챙기겠어 안돼! 격도 야 저 안 훔쳤어요 제가 안 훔쳤는데 도망쳐! intimidate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겨우 살았다 아니 범인은 잘 도망치다니 이거를 팔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거야 격도야 미안해 여기서 기다릴게 기다려 여기까지 먹으면 되는데 되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격두야 이쪽이야 이쪽까지만 오면 돼 펜 어딨어 펜 없어 자 이거를 팔아가지고 로봇스를 내가 나눠줄게 같이 가자 여기에도 해골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함정이 또 있나본데 인토야 여기가 마지막인가 봐 여기 체크 포인트는 빨간색인데 아니 마지막 보스가 나오는 곳인가 격두야 마음 단단히 먹어 여기서 나오나 봐 여기도 해골이 있을 거에요? 아니 보물을 얻기 위해선 이렇게 힘듭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자 탈출하자 격두야 여기도 동굴이 있는데 뭔가 수상해 자 여기 폭포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뱀이 나타날 거야 가자 아 그래도 시원해서 좋네 달려 몰 위를 걷는다 여기가 마지막인 거 같아 안돼 격두야 뒤를 돌아보지마 절대 같이 가 안돼요 우리 잡아벗길 거 같아 어 뱀이 보여 뱀이 보여 잠깐만요 나 살았다 안돼 정말 영화처럼 극적이었어 겨우 살아남았어 닌 또 이럴 때는 빠르다니까 자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로봇스 부자가 되는 거야 윈 안돼 같이 가 간다 이제 저기서 경토가 뛰어내리겠지 과연 와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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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출을 축하드립니다 어프 자 여길 밟으면은 이제 배지를 획득할 수 있어 휴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산속에 살고 있다는 천년묵은 뱀을 구경하러 왔는데 조심하세요 잡아먹힙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보물을 꼭 찾으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자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